네 구독자님들 여기요. 못 보던 데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여기는 왜 왔어요? 아유 제가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유 들으셨죠 구독자님들. 여기가 혹시 매장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대표님이 늘 테이프 쫙쫙 하는 곳. 아무도 못 들어오는 선별장인데요. 아유 제가 또 선별장 오늘은 선별장에서 영상을 제가 준비합니다. 저희 대표님 제가 저 매장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여기 이제 이미 나강 출하된 것도 있고 차기 출하 상품 있잖아요. 한 번만 찍을게요. 아유 자 대표님 대답을 안 하는 거는요. 제가 쫓겨나지 않는 거는 찍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유 제가 천천히 볼게요. 아메스티나 15,000원. 매장에서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럿. 아유 세상에. 아유 대표님 캐럿 요거 25,000원이라는 얘기죠? 네. 아유 진짜. 아유 정말 멋있어요. 이 창인데 그 창 중에서도 약간 그. 퀄리티가 좀 있는 아이죠. 아유 맞아요. 퀄리티 소리가 안 나온 거죠. 캐럿 25,000원. 그런데 자 25,000원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글램핑크. 아유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저희 이제 매장에 오신 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셔도 다 하시죠. 에버그린의 대표님이십니다. 여기는 일산 풍동에 에버그린 재베농가 제가 왔어요. 자 캐럿 25,000원. 글램핑크 20,000원이고요. 여기는 선별장이어서 사실은 저도 잘 안 오거든요. 아유 오늘 대표님 여기 계셔서 제가 얼른 영상을 켜고 못 나가게 영상을 들이대고 제가 스트로베리 아이스. 자 영상은 켜니까 대표님 어떡해요. 그냥 웃고 마르셨죠. 자 라즈아가 준비 기다리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 아이 아유 이렇게. 그 다음에 룬데리가 매장이 없더만.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가야죠 또. 아유 이봐요. 룬데리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어머 카이몬이 참. 대표님 이 카이몬 너무 멋있어요. 아 그거 봐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비밀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선별장이라고 하는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맨날 저기서 뭐한데. 여기서 한 번 걸르고. 물론 농장에서 출하할 때 한 번 걸르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가는 곳이에요. 어머 야생말이야. 아유 세상에 이것도 여기 있구만.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잠시만요. 아유 저 조한다니엘 여기 있구만. 네. 가격은 이제 혹시 되어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머 내가 조한다니엘 꼭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쭤보시면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표가 없는 것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내 새끼는. 센세이션 요 하이는 5,000원. 네. 어머 이 성금도. 아유 이거. 아유 합시감은 너무 이쁘던데. 아유 저기 말씀 드려야 되겠네. 아유 어디 가셨대 또. 희성금이요. 이 아이. 아유 세 개 만 원 달라고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어머 일단 5,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아유 저희 그 볕에 내놓으면 굉장히 이뻐지는 희성금.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유 자 여기 여기 여기. 아유 여기 이제 물론 우리 매장에서 본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처음으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핑크베리. 이쁜 아이. 핑크베리 12,000원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고사웅 고사웅. 15,000원. 그리고 성형이. 아유 나는 아직도 멀루랑 잘 모르겠더니. 여기 이렇게. 성형 참 멋있어요. 그리고 오래 묵으니까 피멍이. 아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레몬노즈. 아유 사장님 이거. 레몬노즈 15,000원. 15,000원. 자 그 다음에 덴트라쨈. 하나 둘 셋 갑니다. 덴트라쨈 만원. 이 아이들이 묵었을 때 진짜 이쁘고요. 혹시라도 받으시면. 그 꼬집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얼굴이 훨씬 더. 예 예뻐집니다. 아유 에스메랄드. 어머 세상에. 여기 한 대 있네. 자 그 다음에. 아메스티나. 12,000원. 아유 네. 아메스티나 12,000원. 선별장인데요. 네. 지금 매장에 내가 하기 직전에 아이들. 핑크팁스 5,000원. 아유 참 멋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여기 있어요. 홍상생술. 홍상생술 여기. 홍상생술 만원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예. 블루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야생패션. 3만 5,000원. 네. 야생패션. 3만 5,000원. 영상이 왜 자꾸 끊기냐면요. 요즘에 안전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아유 예. 안전문자가. 자 핑크팁스. 예. 5,000원. 자 여기까지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엿본 김에. 아유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캐럿. 캐럿 25,000원. 예. 어머 진짜 이렇게 멋있게 생겼대. 캐럿. 이래서 브랜드 퀄리티가 있네. 아유. 그래서 자꾸 눈높이가. 어머 세상에. 이 아이요. 빅토리 5,000원. 이뻐요 이뻐요. 빅토리. 그리고 빅토리. 저기 로스코프. 어우 감춰놓으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링기우스가 세상에.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뻐진다고. 이렇게 이뻐진다고. 어우 12,000원이요. 12,000원 링기우스. 자 그 다음에 코스테르 교배종. 5,000원. 센세이션 5,000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무엇이 이렇게 내 얼굴보다 크디야. 런요니. 아우 런요니. 너 이뻐해야 되겠어요. 런요니. 왜냐면 제 얼굴보다 커서. 자 그 다음에 원종마리아 만원. 아유 세상에. 원종마리아 만원. 아유 제가 요거 5개 아직도 잘 크고 있죠? 저는 이 립스틱이 이 정도면 분을 최대한 크지 않은 데다 해갖고 굳히고 싶어요. 립스틱이 진짜 이쁘거든요. 묵었을 때 묵었을 때. 아유 땀 더. 왜냐면 여기 농장은 여름에 다 그렇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농장이라도 여름에는 다 덥습니다. 어머 세상에 애보니도 여기 있구만. 만원. 네. 애보니 만원. 네. 그 다음에. 어머 파란색 5,000원. 네. 이제 요런 거는 수량이 뭐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예. 아유 저희 대표님 하시는 말씀. 내가 요거 좀 이쁘게 큐를 했더니 왜 여기 가서 영상. 아유 내 맘이 저. 문가드니스 금. 철화도 있고 금. 예. 만원. 어우 또. 수아베오렌스요. 어머 세상에 수아베오렌스. 입장 하나만 보세요. 입장 하나. 야가. 예. 자 이렇게 하고. 일렉트라요. 만오천원. 여기.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흑베리요. 예. 이게 보이는 게 다예요. 여기는 지금 선별장이고요. 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보시죠. 어우 여기 대표님 맨날 일하시면 꼭 농장에서 일단 한 번 선별해서 여기 한 번 이렇게 또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선별해서 이제 판매장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셔도 다나미가 가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마우나로와 제가 제 킵장에서 여러 번 영상에 담았는데요. 어머 그 마우나로와 맞아? 예. 맞아요. 그런데 아니 왜 돌기가 없어. 돌기요? 다 오는 중이에요. 아가라 그래요. 예. 저희 우리 대표님 안 계실 때 재배농가는 저 보이시죠? 돌기요? 제가 요게 돌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것도 돌기예요. 재배농가는요. 출하 직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꾸 단단해야 되는데 아유 크고 참 저처럼 막 등치 있는 사람 애들을 원하니까 물을 막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돌기가 없잖아요. 어머 세상에 돌기가 생기네. 여기 보세요. 아유 참 제가 이렇게 영상 담다 참 재밌어요. 요렇게 아유 잠시만요. 보여요 돌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어느 분이 또 돌기만 나오면 싫다. 아유 세상에 저는 돌기 있는 거 다 키워요. 링기우스, 하트딜라이트, 그 다음에 마우나루와. 가격대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마우나루와 2만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거. 젠카이. 젠카이. 젠카이도 2만원인데요. 진짜 난 이런 동영다육은 참 멋지더라고요. 자 8천억영 12,000원짜리 만원이고요. 요아이. 흑귤이 큼. 흑귤이 큼. 아까 저희 선별당에서 흑귤이 보셨잖아요. 그거하고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합식한 거예요. 저희 큼장에서. 진짜 멋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잠시 계세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영상에 다시. 아유 당임금 너무 멋져요. 아까 조금 전에 저기 구독자님 오셔서 당임금을 화분에 심어가는데. 세상에 나는 선물 받은 거 아직까지 그냥. 아유 제가 큼장을 자주 못 가서 그래요. 그리고 호빗당인 만원입니다. 그냥 당인 6천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야는 내가 그 있잖아요. 방울복랑이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쓰러져 있네. 데려가라고. 아유 참 말도 잘한다고. 잠시만요. 얘가 얼마냐면요. 12,000원이에요. 제가 다 알거든요. 얘 방울복랑. 그냥 그냥. 어 얘 2만원이네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복랑 2만원. 잠시만요. 어디 어디 어디. 밥이 크고 대가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미니마. 예. 15,000원짜리. 짝대기. 어느 분이 오늘 댓글 내 짝대기. 왜 안 하냐고요. 아유 있어야죠. 예. 짝대기. 15,000원짜리. 12,000원. 나나 후쿠미니. 12,000원. 예. 그 다음에 로사루아. 어머 잠시만요. 로사루아.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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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이렇게 옆으로 돌을게요. 아유. 어딘데 저렇게 자꾸 얼마짜리만 하고. 짝대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입니다. 로비다나. 그 선별장에서 대표님이 자기 거 하나 심었다고 너무 자랑하는데. 아유. 다시 추락하겠죠. 까라솔 15,000원. 까라솔 진짜 예뻐요. 잠시만요. 까라솔이요. 아유. 저는 이렇게 영상에 담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유. 진짜 예쁘다. 이러고. 얼른 사요. 자.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유. 2만 5,000원이요. 자. 베카시스 짝대기 나옵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 일레인 12,000원. 링기우스 15,000원짜리. 원래 싸해. 15,000원인데 세일이구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저는 이 돌기를 진짜. 아유. 자연의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물감으로 터치한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묵으면 이 아이들이 돌기가 사나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세상에. 아유. 멋있어요. 자. 덴트라잼 이 아이는 만원이네요. 센세이션 얼굴 큰아이 15,000원입니다. 네티지아 철화 15,000원입니다. 자. 알바 뷰티. 예. 아유. 24,000원. 네. 자. 그 다음에 나나우쿠미니. 제가. 이 아이가 굳으면 진짜 얼마나 소담스럽겠어요. 4만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머. 스네디. 아유. 진짜 이뻐요. 스네디. 아유. 세상에. 꽃이. 장미꽃은 제가 진짜 이쁘긴 한데. 일주일 열흘 가면 다 시들잖아요. 얘네들은요. 일주일 열흘. 6개월 1년 지나면 더 이뻐져요. 더 이뻐져요. 아유. 스네디 5만원이요. 스네디 5만원. 자.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처음 제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담은 곳은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 왔고요. 그리고 재배농가의 어려움은 팔로우이지만 가격이 자꾸 이렇게 되고 돈이 안 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되고 저는 많이 좋아요. 아유 구독 선전 많이 봐주셔서 큰 힘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님들 여기요. 이제 아시죠. 아유.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의 재배농가에 제가 왔고요. 예. 이렇게 창이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퀄리티 있고 예. 조금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유. 패션. 자연군생. 6만원입니다. 어머 야는 왜 맘에 든대 또. 예. 이렇게 영상을 담다 보면 이게 이 많은 아이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아유 우리 저희.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멍오스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자. 잠시만요. 자. 피멍오스카. 아유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예. 피멍오스카는 10만원. 환혁오스카는 7만원. 네. 네. 어느 분이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요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래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러면. 하하하. 아유 참. 이리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다 잘생겼어요. 환혁오스카. 7만원. 예. 어머 세상에. 야생말이야. 5만원. 예. 그 다음에 원종이 붙여지지 않은 거는 다 어떻게 아시죠. 씨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종이라고 붙여있는 거는 엄마 자구에서 떼 나이를 원종이라고 합니다. 로시아 5만원. 아. 저 씨. 어머나. 아주 그냥 라인이 아주 그냥. 어휴. 어휴. 자. 그 다음에 카이저 5만원. 마리아 5만원. 여기요. 일산 풍독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여기는 농사짓는 그 하우스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트랙터가 지금. 아휴. 나도 목소리가 큰데 저 소리는 더 크네. 아. 탁. 아스티 5만원. 아휴. 저 로시아가 어쩜 저렇게 이쁘대. 예. 자. 그 다음에. 짠. 슈퍼클론. 금. 아휴. 슈퍼클론. 금. 7만원입니다. 시크릿 7만원. 자. 슈퍼클론. 금. 잠시만요. 요거 한 번 더. 아휴. 왜냐면요. 이런 아이들은 한 6년에서 7년 이상을. 키워왔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출하하기까지. 해리. 해리미온스. 5만원. 헉. 해리미온스 5만원. 아휴. 크림 마젠타 5만원. 아휴. 트렌드. 아휴. 트렌드. 잠시만.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렌드. 파멜라. 35,000원. 자.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호주 먼디요. 아휴. 먼디 철안에 있는데. 호주 먼디. 어쩌면 색감이 저렇게 멋질까요. 이래서. 이제 그 오래된 5년 이상 뭐 7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고수님들이 저희 이제 키핑장에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명품을 5년 10년 키워서 막 엄청 커요. 아휴. 제가 키핑장 가면 기가 확 죽어요. 국민.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기 죽을 거 없어요. 자. 립스틱 6만원. 어머. 이렇게 이쁜 게 있는데 뭐가. 아휴. 우리 구독자님 참 말씀 고마워요. 아까도 저기 그 오신 분들이 목동 구독자님 또 뭐 어제도 매장에서 만났는데 제 거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잠시만요. 립스틱이 작은 거 있죠. 홍상생수. 어머 쌍두짜리네. 2만원. 그 다음에 블랙다이야. 쉿. 5만원이야. 얘. 이 하나. 이 한 아이가요. 저기 선별장에 있어서. 아휴. 왜 감춰놓고 난리야. 그러고 제가 가져왔어요. 아휴. 참. 여기 대표님하고는 참 이만저만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숨겨놓으면 제가 막 뭐라고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자. 환협 굿말이야. 9만원인데 한 번 영상에 찍어라. 아휴. 환협 굿말이야. 9만원. 자. 아휴. 헬리오스. 오리지널이라고 써있네요. 아휴. 그러면 가짜. 저기 할까봐. 오리지. 예. 진짜라는 소리. 왜냐하면 농사 지시는 분이 출하를 직접. 아. 요거는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1, 2만원대에 이제 그 우리 창 중에서 조금 저렴한 거는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게 맞고 지금 쭉 보신 품종은 옆에 늘 아침 점심 저녁 커피 드시는 옆집 하우스에 농사를 진다고 이렇게 출하를 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피가리 2만원.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아닌데 자꾸 기다고 우기면 제가. 아휴. 저녁 때 속상한데. 아휴. 여기 대표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셨죠. 피가리 2만원. 멋져. 메비우스 5만원. 어머. 세상에. 아내들 이렇게 멋있대. 가격대 5만원. 자. 연등이요. 아휴. 아휴. 가격도 이쁘고 색상도.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한 번 보셨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연등 2만 4천원. 근데 뽑아가면 조금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5만원 7만원대가 큰 사이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휴. 노랑마리야. 아휴. 저 노랑마리야. 쳐봐. 있는데 2만 5천원. 이 만져보면요. 떼긋떼글해요. 제가 만져보지 않을 거예요. 아휴. 제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기들도 안 만져요. 레드해보니. 어머. 출하 또 해야 쓰겄네. 2만원. 잠시만요. 캐럿. 아까 2만 5천원짜리 보셨죠? 아. 2만.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은 캐럿이 5만원. 어머. 아. 캐럿 5만원. 아휴. 네. 네. 맘에 쏙 들어요. 쏙 들어요. 어우. 색깔이 더 난 거 있고 덜 난 거 있는데요. 괜찮아요. 금방 색깔 납니다. 찬바람. 어우. 캐럿. 네. 이제 먼저 전화하시면 조금 더 큰 걸로 가고. 이제 조금 작은 아이들은 캐럿이 2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찾았더만 여기 있어요. 블랙 캐심이요. 1만 5천원. 1만 5천원. 어머. 세상에. 블랙 캐심이요. 근데 철화도 있는데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꼭 갖고 싶은데요. 자. 아메스티나 자연군생. 예. 2만 2천원. 자. 요렇게. 자. 실루엣. 색상 진짜 이쁘게 나잖아요. 어휴. 요만큼 합식하면 얼마나 좋겠냐. 합식 진짜 좋아한다고. 지금 그래도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구독자님들. 네. TP 50개 합식한 거 잊어버리셨죠. 자. 라즈아가 많아. 어머. 세상에. 아휴. 저기 자고 봐. 자고 자고. 자고. 뿡뿡뿡뿡. 자. 그 다음에 글램핑크. 어느 분이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더만. 여기 있어요. 글램핑크. 자. 여기 여기 한 번만 보고 가. 글램핑크 2만원인데요. 어머. 세상에. 아휴. 이 아이 참. 그 다음에. 자. 네. 아휴. 착한 아이들. 예. 요 아이요. 에스메랄라. 12,000원. 아휴. 에스메랄라. 12,000원인데요. 어휴. 자. 런뉴이 5,000원. 젤 이뻐요. 왜요? 얼굴이 커서. 어머. 야는 또 쌍주네. 이런 거 고르시면. 아휴. 런뉴이 쌍도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휴. 네네네. 그러면 1등 전화하시면. 아휴. 자. 그 다음에. 시스타. 시스타. 네. 5,000원. 아휴. 이쁘죠? 자. 그 다음에. 밀크로즈 실생. 아휴. 참. 마음에 들어요. 저희. 혹시 매장에 오신 분들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체격 누가 더 커요? 얘는. 대표님 닮았고요. 예. 시스타는 저 닮았어요. 하하하하. 아휴. 참. 아휴. 한 번 이렇게 해서 웃어야죠. 아휴. 자. 그 다음에. 센세이션 5,000원. 자. 성민 5,000원.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산 풍동에 있는 재배농가. 재배농가. 예. 에버그린에서 영상을 담고 있고요. 제가. 예. 안전문자 오기 전까지 영상을 더. 아휴. 요즘에 다들. 이제. 어려움이 많으시죠. 아휴.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왜 자꾸. 다나문 웃고 난리야. 하하하. 그렇다고 울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휴. 우울해하면 어때요. 기분 안 좋잖아요. 우울해하지 마. 안으려고 웃는 거죠. 자. 온슬로우.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온슬로우가. 예. 하나에 5,000원인데 3개 만원씩.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딱 하나만 필요한데. 아휴. 그런 구독자님 안 계셔요. 3개 만원. 아휴. 참.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큐빅프로스터 진짜 이쁘죠. 뭐가 이쁘냐면요. 제가 이 색감을 이뻐해요. 큐빅프로스터 5,000원. 네. 자. 양이 얼마 안 돼서. 예. 민아. 어머. 무르. 민아가 엄청. 지금. 빛에. 너무 땡볕에 내놔서 이럽니다. 예. 자. 아휴. 셀렉스. 5,000원. 자. 그 다음에. 예. 어머. 고사웅이 요새 참 눈에 띄더라고요. 고사웅. 아보카드 크림. 다. 가격대 5,000원씩입니다. 러브파이어. 어머. 5,000원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예. 덴트라잼이 5,000원. 홍포도 5,000원. 아휴. 세상에. 홍포도가 얼마나 이쁜지.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진 상태고요. 저 홍포도가. 그. 독일 샴페인. 홍포도 이런 것들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건 없죠. 모건 뷰티. 만원짜리 세일해요. 8,000원. 다 지워줬어요. 물 줘서 그래요. 자. 플로리디티. 만원짜리가 세일합니다. 가격이요. 아휴. 8,000원. 7,000원. 아휴. 가격이 왜 지워졌대요. 네. 그 다음에. 멘사. 5,000원. 자. 산타루이스요. 제가 꽃대 다 잘랐어요. 여기가 나. 저기가 나. 일복이 많은 사람은. 네. 에휴. 저희. 저희 이 영상 끝나면 화분 갈 건데 화분집에서도 얼마나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몰라요. 하하하. 자. 어머. 요 아이. 온슬로 금. 어머. 요 아이 진짜 너무 이뻐요. 화분집에서 영상 찍고 와서 저기 사인펜으로. 아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대화 금. 네. 대화 금. 네. 5,000원. 아휴. 저는 이렇게 선이 분명하고 요런 아이들은 그 여름이 되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레인스타. 아휴. 분. 흙 털어서 가잖아요. 그럼 빨리 빨개집니다. 그리고 자. 레이드글. 12,000원. 지금 영상 보시고 주문해서 창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을 마땅히 심을 데 없으신 분들 제가 화분 영상이 바로 나갈 거예요. 화분 영상. 창 심을 만한 화분을 제가 조금 골라 선별했어요. 크라운볼 5,000원입니다. 어머. 스트로베리 아이스. 어쩜 이렇게 멋지대. 참 멋지네. 스트로베리 아이스가 5,000원인데. 라인이요. 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참 다육이는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구아구. 아구 미안. 그런 얘기합니다. 어쩌면 1년 12달 그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그렇게 저한테 그냥 색다른 칠면조 같은 또 뭐라고 그러나요. 칠면조 말고 또 뭐 있죠. 이 생각은. 브라인. 어머. 야. 이렇게 예쁘대. 브라인들이. 우리 다육이는 참 얼굴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이 고사옹 5,000원. 자. 고사옹 5,000원. 고사옹이 참 얼굴이 들어와요. 아무리 감춰놔도 내가 안다고요. 대표님. 너블리로즈 5,000원. 어머. 어머.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로치. 멀로. 멀로도 요새 다시 출하했나봐요. 15,000원이요. 어. 하여쁘세요. 하여.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핑크팁스요. 어머. 야는 금이네. 매장에 구독자님이 안 계셔서. 어머. 어머. 이렇다니까요. 어머. 야는 핑크팁스 금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젓가락이 우리집이 아니어서. 젓가락이 없어. 여기 보시면은. 요런 아이들이 다 금기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영상 찍다보면 진짜 그런게 보인다니까요. 어머. 핑크팁스 5,000원인데 야가 금이네. 아휴. 제가 그대로 두고 갈게요. 먼저 전화 타커니 하시는 분은요. 어머. 그 핑크팁스 그거 그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예. 푸리게라나. 푸리게라다. 아휴. 네. 팅거벨. 팅거벨이 지금은 색상이 이런데요. 묵으면 참 이쁘더라고요. 아휴. 펜지 군생. 예. 큐빅 금. 25만원. 예. 그리고 트럼펫 핑키. 15,000원. 예. 흑장미. 그 다음에 요거. 루페스트리 금이요. 요거요. 5,000원이잖아요. 세 포트 한꺼번에 하시면. 예. 만원에 드려요. 세 포트 만원. 예. 제가 그냥 대표님 안 계셔도 다 합니다. 아휴. WC가 이제. 아휴. 왜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꺼내놓을 거예요. 어디예요? 선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는 트럭에 가면 또 있어요. 아휴. 이렇다니까요.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고정 댓글에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 맨 오른쪽에 점 딱 찍으면 거기에 또 다 보이시죠. 예.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영상을 담고 보고 계십니다. 여기 빨간 포트요. 에버그린 재배농가는 빨간 포트가. 예. 3개 5,000원. 네. 7개 만원하는. 예. 그. 이동했어요. 제. 그 자리에. 예. 그리고. 예. 운슬로우. 요 아이가 릴리시나. 예. 그리고 티피. 어우 50포트 제가. 요걸. 판이. 포트는 50포트죠. 판으로. 예. 아유 루쭈루쭈. 제가 펑킨하고 아직도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좋아한다니. 제꺼 꼽힌 거 보셨죠? 이렇게 빨간 포트도 있다니까요. 돈을 더 많이. 예. 자. 이렇게. 백음무. 백음무. 자.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이렇게 멀로도 있어요. 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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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예. 루스. 루페스트리. 예. 그 다음에 청금장. 어머 블랙블루와나. 이렇게.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이제 시간이 길. 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조금. 해서 안 할 때가 있으니까. 얼른 할 때 보셔요. 어머. 이 아이. 예쁘죠. 예쁘죠. 빨간 포트가. 어쩜 이렇게 잘 키우. 이 전문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 아까. 그. 루츠하고 비슷한데. 까르또르니카 퀸. 하하하하. 까르또르니카 퀸. 예. 이 아이는 정략. 또 있어요. 제가 꼭 갖고 싶은 아이. 미니복랑. 어우. 예. 빨간 포트. 레티지아. 예. 핑클루비. 예. 그 다음에 홍화장도 있죠. 홍화장. 어우. 제가 홍화장 보고 계속 박화장하고. 홍화장. 아유. 영상에.